라면이 안 맵, 덜 맵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보지 마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, 다야, 그치? 얘가 어간이란 말이야, 맞지?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서 규칙 중에 하나가 무슨 또 규칙이 있냐면 우리나라 말은 어간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예외 없어, 어간 혼자 못 쓰여 어간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? 이런 식으로 어미가 와줘야 돼, 어미가, 무조건이야, 오케이? 만약에 안 돼, 이게 맞다면 얘가 어간 단독이잖아, 그치? 그러면 밥을 안 먹도 돼야 돼, 안 먹 그치? 하늘이 안 푸르 돼야 돼 라면이 안 맵, 덜 맵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보지 마 돼야 돼, 안 돼야 돼 나이 먹고 되게 힘들지? 돼, 안 돼, 안 된단 말이야 어간 혼자 못 쓰여 어간 뒤에는 항상 뭐가 와줘야 돼? 어미가 와줘야 돼, 오케이? 그러니까 여기에 안 돼, 어? 라고 하는 뭐가 오는 거야? 어미가 와줘야 돼, 그래서 안 돼, 어? 가 맞는 거야 그리고 아까 배웠던 축약이 돼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? 너 그러면 안 돼, 이게 맞는 거야 알겠지? 이게 맞는 거야 작년에 나왔던 거 쌤 내일 배요 이랬어 이게 맞춤법상 맞냐 틀리냐 그 말이 되는 거지 이것도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역시 틀려요 왜 틀리냐면 얘는 배요, 뱉다, 배다라고 하는 어간이에요 그리고 얘는 여러분 어미가 아니야 조사라고 하는 거야, 조사 생각해봐 먹요, 돼, 안 돼 안 되잖아 흐르요, 강물이 흐르요, 돼, 안 돼 안 되잖아, 그치? 라면이 맵요, 돼, 안 돼 안 되잖아, 그치? 먹, 먹어요 그치? 흐르요, 가 되잖아, 그치? 다 뭐가 들어가야 돼, 이렇게? 어미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러분 얘도 뭐가 돼야 될까? 배? 어, 요가 되는 거야 배, 어, 요가 맞는 거야 그랬을 때 축약이 되면 뭐가 될 것 같아, 여러분? 이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됐지? 오케이? 규칙 중에 하나가 뭐라고? 어간은 뭐 할 수 없다 혼자 쓸 수 없어 예외 없어 알겠죠? 자,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다 지우고 철수야, 빨리 학원에 가라 안 가 빨리 차에 타 안 타 빨리 자 안 자 똑바로 서 안 서 돼, 안 돼 되잖아 왜 됐어? 왜 될까? 분명히 어미가 없는데 생각해봐 안 먹 얘는 어미가 진짜 없지 얘네들은 다 어미가 원래 있었어, 없었어? 있었는데 뭐 한 것뿐이야 탈락시킨 것뿐이지 그치? 있었는데 탈락시킨 거랑 처음부터 없는 거랑은 얘기가 다르지 그치? 그래서 학원에 안 가 안 자 돼, 안 돼?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알겠지? 일단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고 여기서 이제 심화 문제로 가면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들어가면 되고 오늘은 기본 수업에서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아주 훌륭한 거야 알겠죠? 아무튼 그치? 안에서 깨닫고 인간 협약 인간 구멍 인간 터림 ran